오늘 은혜받고 성시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8절 가륜유다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륜유다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덜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기도하신 후에 겟셋마대 동산에서 체포되셔서 불법으로 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18장 말씀 속에 나오는 두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가르뉴다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인물은 쉽게 한마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와 복음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듯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종교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종교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또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종교와 복음을 정확하게 구별할 때 예배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종교와 복음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배에 실패할 뿐 아니라 삶에 힘들어지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한계에 부딪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결국 가르뉴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도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가 가르뉴다의 자리에 또 종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무능하고 연약하고 불같은 성격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던 그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매주 강단을 통해 듣고 있는 사도인장 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초대교회에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나서였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 그 바로 다음 절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자신과 함께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건 9장 33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여 여기가 너무 좋사우니 제가 초막셋을 지워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해놨느냐 베드로 자신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좌충우돌 또 어디를 틀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베드로였지만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과분한 불완전한 죄인이었는데 내 안에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누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른뉴다의 실패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체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한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동산의 이름은 개세만의 동산 또는 감람산으로 불리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자주 오셔서 기도하신 곳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으로 가득 찬 가른유다도 이곳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가른유다가 로마 군대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아니면 또는 군사 몇 명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 수백 명을 이끌고 완전히 무장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나오는 그 군대는 로마의 보병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대략 600명의 군사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바리세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 즉 성전을 지키는 수하들까지 엄청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쉽게 가른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려면 이 정도 사람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고서도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물론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5, 4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옆에서 잠들어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물론 기도할 마음은 있었겠죠 하지만 육신이 피곤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놓친 가른유다는 결국에 어떻게 되었느냐 사탄이 사용하기 좋은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유한봉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가른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사탄이 가지고 놀 수도 있고 반대로 성령께서 지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리뽀사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생각 또한 지켜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복음을 멀리하는 순간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탄의 통로로 노출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시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마음을 받는 여러분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랩런트랙에서부터 성도와 장년과 중직자 일기까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경 충만의 138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모직의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으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잠깐 속을 찌는 몰라도 가륜 유다와 같이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안타까움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덜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잔이 어떤 잔이었느냐 그 잔은 십자가를 지셔야 만하는 쓰고도 쓴 그러한 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한치의 주저암도 없으셨습니다 한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그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 귀를 자른 사람과 또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이 둘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칼을 휘두른 사람은 베드로였고 귀가 잘린 사람은 가륜유다와 함께 제일 앞에서 예수를 체포려고 했던 말고라는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고 이 이름의 뜻이 뭐냐 놀랍게도 왕 또는 왕의 권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럼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왕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누군가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대제사장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의 종로를 사는 게 나쁜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은 불법을 감행하고 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제일 앞에서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 동사라는 곳에 창조되어 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무엇으로 지엄을 받았느냐 왕으로 지은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과 권세를 모두 놓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종로를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창세기 3장의 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타락에 빠진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시면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사실에 대해 베드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다름 아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인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베드로 또한 가른 유다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가른 유다와 마찬가지로 기도해도 실패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순간에 다 걸음아 다 살려라 하며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한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올바른 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인도가 아닌 자신의 판단을 믿다가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 또한 기도에 실패하자 잘못된 상황 판단을 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데리고 오자 베드로는 정의감과 혈기와 사명과 열심을 가지고 엉뚱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고 맙니다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는 있지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천명과 소명은 무엇인지 전혀 모르니까 엉뚱한 일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종의 귀를 자를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의 군사들이 함께 나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무력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긴벅한 상황을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덜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8절과 9절에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 찾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였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일치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문 밖에 서 있었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늘 대비책을 세워놓고 양다리를 걸쳐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그냥 적당히 믿어라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서서 문 밖에 서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양다리를 걸쳐놓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불신자들이 말을 하는데 심지어 많은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의 그 말을 진리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조금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있었던 그 장소 그곳을 얘기하는데 18절에 베드로는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처음 부인하고 있을 때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운 곳에 같이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25절에도 역시 불을 쬐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그리고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불을 피워놓고 추위를 피했다라고 하는 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으로 건너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후에 예수님을 알아본 요한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옷을 갖춰 입고 예수님께로 오는데 예수님의 행동이 어떠했느냐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지금 그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조반을 드신 후에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을 판 가루 유다나 좌충우돌 사고뭉치 베드로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셔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죽으러 가신다고 그러고 이번에 진짜 잡힌 걸 보니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도망가고 또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히 물고기나 잡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닥칠 위험 때문에 군인도 아닌 추위 앞에 불을 쬐고 있던 자신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며 고발하는 그 여종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해 보니까 참된 회개를 한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세계부구마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관원 바리세인 서기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인지 판단해보라고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바뀐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선포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솔직히 누구보다 가장 많이 속았던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너희 대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2, 3, 7 선교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있고 쓰임받을 줄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 2, 3, 7을 살릴 선교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것이라는 성취들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감정과 또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2, 3, 7 중직자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3, 7 중직자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